윤사부님. 언제나 선정에 들어서 살려고 애쓰고 살다 보니 사고당할 뻔했습니다. 아이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자전거를 탈 때는 자전거 타는 데 몰입을 하셔야지 참나에 몰입하시면 큰일 납니다. 공부를 잘 하시다 일어난 일이니까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이미 참나 작용이에요. 그쵸? 그러니까 제가 그 강의 중에도 몰입책이죠? 몰입책에서. 몰입책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몰입에는 두 가지가 있다. 나에 대한 몰입, 대상에 대한 몰입. 마음의 어떤 대상이 떠오르자면 대상에 몰입하는 게 있고 나 자신에 몰입하는 게 있어요. 이건 참나 몰입이고 참나 몰입이 일선전부터 사선전까지 나뉩니다. 대상에 대한 몰입은 주로 뭐죠? 일선금분정이라고 하는데 선정 중에는 이게 제가 말하는 몰입, 몰입 1단계부터 4단계 중에 4단계가 일선금분정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이 몰입 4단계는요. 생각, 감정, 오감 다 돌아가고 게임하는 친구들이 게임에 완전 몰입해서 게임에 자유자재할 때가 몰입 4단계예요. 참나 각성도, 참나 각성도, 참나도 자각하지만 대상에 몰입한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자전거 운전이면 자전거 운전, 하시는 일이면 하시는 일, 대화면 대화, 격렬한 토론이면 토론, 뭐든지 거기에 몰입해가지고 더 깨워서 그 일을 더 잘 처리하게 도와줍니다. 그거랑 나에 대한 몰입은 모든 걸 철수해서 몰라하고 나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. 이때는 모든 걸 몰라해요. 이 현상의 전체를 몰라고 대상에 집중할 땐 대상 외에 몰라해요. 그러니까 자전거 운전 외에는 몰라야 되고 여기는 자전거까지도 몰라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가 섰을 때는 다 몰라하고 참나로 들어가도 되지만 운전하실 때는 운전에 대한 몰입은 잡아야죠. 마찬가지로 호흡 수련하실 때 호흡 외에 다른 걸 몰라해야 단악 수련이 잘 되지 호흡하다 호흡도 몰라 해버리면 참나각상만 잘 되지 단악 수련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 용도에 맞게 나에 대한 몰입을 할 건지 대상에 대한 몰입을 할 건지 분명히 정하셔서 마음속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너무 나에 대한 몰입으로 빠지면 커트해 줘야죠. 다시 대상에 더 집중해 줘야 돼요. 운전, 운전하면서. 근데 참나를 더 느끼려다 보면 나에 대한 몰입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. 선정에서 오는 평안과 희열을 더 느끼려다 보면 의식이 초월해버려요. 그러면 오히려 현상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. 현상계에서 자명하고 또 명상도 잘 돼야 되겠죠. 그래서 몰라와 지금 이럴 때는 자명이 중요하겠죠. 자명하게 내가 일처리를 하고 있나. 몰라가 강조되는 거는 참나각상이 나에 대한 몰입이 몰라가 더 강조되고 대상에 대한 몰입일 때는 자명이 더 강조됩니다. 자명하게 그 일을 처리하고 있나. 깨어서. 깨어서 운전하고 있냐예요. 좀 뭔가 다르죠. 느낌이.